나 왜 그렇게 안해? 그렇게 없었어 왜 차별이야? 들어봐 들어봐 뚜땅아 고마워 항상 이가 너무 소식해졌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 언니랑 더 많은 공동이야기를 나눠서 너무너무 기뻤어 이제 그냥 애기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됐다 근데 야! 너 부르지 마라 야! 너 부르지 마라 P.S. 원래 불러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오해할 수가 있는 게 내가 너한테 말을 하려다가 언니한테 말을 하게 돼서 야 너 뭐 이랬어 내가 누가 잡아줬어 누가 잡아줬어요 저도 누가 저도 누가 너 그저게 무슨 아는 말 언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 아니요 그래도 돼 우리 친구니까 여우두당